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캘린더의 remove holiday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set holiday 혹은 set holiday ref 함수를 사용하여 설정한 휴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파라미터 없이 remove holiday 함수를 실행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캘린더입니다. 페이지가 로딩될 때 즉 on page 로드 이벤트가 발생할 때 set holiday ref 함수와 set holiday 함수를 통해 특정 날짜들을 휴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set holiday ref 함수를 위한 데이터 리스트 1입니다. 컬럼 1 컬럼에 휴일로 설정할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캘린더 아래에는 트리거 버튼이 있고, 이 트리거 버튼에는 on 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remove holiday 함수를 사용하여 휴일 지정을 취소하는 코드입니다. 페이지 로딩 시 set holiday ref 함수로 휴일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로딩하면 set holiday ref 함수를 통해 휴일이 설정되고,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휴일 설정이 취소됩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로딩 시 set holiday 함수를 통해 휴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페이지를 로딩하면 set holiday 함수를 통해 휴일이 설정됩니다. 트리거를 클릭하면 휴일 설정이 취소됩니다. 마지막으로 set holiday ref 함수와 set holiday 함수를 모두 사용하여 페이지가 로딩될 때 휴일을 설정하도록 코드를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페이지를 로딩하면 set holiday ref와 set holiday 함수 모두 휴일을 설정하고, 하단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된 휴일이 모두 취소됩니다. 웹 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